하얀 물을 부풀히 불어오는 사막 한가운데에 미친 도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이국적인 도시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컨셉이었거든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기는 같은 사막 지역이라도 베르디리나 아르크스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지역이고요. 여러 개의 달이 떠있는 모습 보시면 그란디스 지역의 새로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의 이름은 에리모스이고요. 새로운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신캐겠죠. 그렇습니다. 신규직업 칼리가 등장했습니다. 에리모스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신규직업 칼리의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추가되는 신규직업 칼리는 라라 이후에 1년 반 만에 선보이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매력을 지닌 캐릭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규직업 업데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에서 신규직업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컨셉 자체가 신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양손에 들고 있는 차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명과 같이 바람처럼 빠르게 적을 공격하는 캐릭터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날개, 귀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다들 그랬거든요. 어? 래프네? 바로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귀를 보시면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직업 분류상으로는 래프고요. 도적입니다. 네. 먼저 컨셉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칼리는 하이레프 종족의 사제이고요. 자애로운 영주인 엡실론을 마음속 깊이 존경을 하고 있어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영주의 직속 신이 대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번 칼리 이야기에서는 캐릭터 이야기를 풀어나간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하이레프의 종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이레프 종족 캐릭터들도 등장을 할 거고 사회나 계급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인 스토리의 주요 배경이 그란디스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그렇죠. 이번 신규 직업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하이레프 종족의 설정들을 보강을 해서 이후의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하이레프, 아크나, 아델 있었는데 하이레프 종족에 대한 설명 자체가 굉장히 유추가 좀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또 신규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